이런 핑크 진달래 핑크 같은 색깔인데 어때요? 갑자기 사람이 핑크핑크해 보이지 않나요? 일단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워터 틴트인데 얘도 라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럼 지우고 마지막 립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많아 그쵸? 근데 색깔 다 다른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오렌지도 있고 레드도 있고 핑크도 있고 색깔은 다 다른겁니다. 하나블리 A S M R R 안녕하세요 하바라기 여러분 하나블리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하게 파우치 털기 파우치 털기 영상 한번 만들었었던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였을 때 립제품만 모아가지고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숙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숙소 내려온게 한 달 반 전 전인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서울에 안 올라갈지 모르고 립제품을 하나도 아까 다 챙겨오진 않았어요. 그냥 정말 제가 딱 쓰는 것만 챙겨와가지고 정말 막 다 있는건 아니고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제품들 질문이 조금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파헤쳐보고 발라보고 뭔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추천도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바른거는 맥제품에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건데 뗀저러스인가 그거랑 맹그로브 그거 두개 합쳐서 바른거에요. 근데 일단 발라보려면 지워야겠죠? 지우고 립밤을 하나씩 바르면서 얘기해봅시다. 일단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 이렇게 있구요. 입술을 지우고 립밤.. 아.. 파운데이션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보이고 건조한데요. 그러면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하니까 립밤 부터 제가 평소에 바르는 립밤 부터 바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밤은 닥터에스리 립케어밤 10ml짜리구요. 이거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정말 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들이 참고해주세요. 저는 립밤을 되게 자주 발라요. 입술이 건조한 편이어서 평소에도 자주 바르긴 하는데 자기 전에 꼭 필수품이거든요. 양치 다하고 잠들기 전에 무조건 립밤을 마지막에 바르거든요. 근데 너무 무거운 것도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얘가 딱 제 취향에 맞는 정도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여가지고 이 친구를 요즘 자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제 이름 써놓은 거거든요. 뭐 있으려나 1,2라고 적어놓은게 하나 제 이름이거든요. 이게 저희 팀 언니들도 사용하는 언니들이 꽤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섞일까봐 제 이름까지 딱 적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용하는 언니들이 꽤 있어가지고 딱 아끼는 친구예요. 딱 좋은 느낌 그럼 지금 너무 아파 보이니까 두 번째 입술을 발라볼까요? 첫 번째 제품은 미아 미아의 라스트 벨벳 립 틴트 18호 꽃보다 발랄 컬러입니다. 얘는 약간 핑크색 핑크립인데 이거 바르면 저 화장 잘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가지고 얘는 자주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얘를 거의 세 통째 두 통 다 쓰고 세 통째 쓰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쓰고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이런 핑크 진달래 핑크 같은 색깔인데 그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때요? 갑자기 사람이 핑크핑크해 보이지 않나요? 흠 흠 흠 약간 사랑스러워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바르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통 다 쓰고 세 통째 쓰고 있는 약간 자주 쓰는 자주 쓰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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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핑크 립은 자주 안 발랐었는데 얘는 또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자주 바르게 되더라구요. 이 립을 바르면 어 그날따라 화장이 잘 먹었다던지 어 화장법이 바뀌었냐 던지 그런 화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뭐 오늘 좀 예쁘다던지 약간 흠 흠 그렇습니다. 흠 흠 이게 1번의 피아 라스트 벨벳 립 틴트 18호 꽃보다 발랄 약간 핑크 컬러 신날레 꽃 핑크 컬러였구요. 그럼 지우고 다음 컬러도 발라볼까요? 이렇게 물티슈로 다 지우면 내 입술 막 엄청 건조해지는 거 아니야? 흠 흠 흠 흠 흠 흠 대충 지우고 쿠션으로 두드리면 아픈 사람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럼 다음으로 발라볼 색깔은 조금 다른 종류의 색깔을 발라볼까요? 얘는 오렌지 레드, 딱 봐도 오렌지 레드 컬러죠? 페리페라 잉크 타투 스틱 4호 비주얼 침 색깔 컬러 네임이 비주얼 침이에요. 이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페라의 그 잉크, 병, 틴트잎 말고는 이건 또 처음 사보는 거였는데 레드 오렌지, 사실 제가 마몽드 이 친구 있잖아요. 파우치 털기에서 인생립이라고 소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여기 장원에 내려와서 다 써가지고 근데 근처에 아리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경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들려가지고 급하게 제일 비슷한 컬러로 골라서 산 친구인데 보기에는 제일 비슷했는데 생각보다 오렌지 컬러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가끔씩 오렌지 컬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엄청 매트해요. 그리고 굉장히 오렌지오렌지합니다. 제가 웜톤이고 웜톤같다고 다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오렌지 컬러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 김치찌개 먹은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렇지 않나요? 얘만 바르면. 그래서 얘를 이 친구를 바를 때는 무언가를 섞어서 꼭 발라주고 있어요. 원래 웜톤이면 오렌지 잘 어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괜찮은 것 같나요? 뭐 이렇게 핑크색 섞인 거 아까 그 이 코보다 발랄 이 친구랑 섞어 바르거나 포인트로 바르면 또다른 나쁘지 않아가지고 가지고는 있는 컬러지만 자주 손에 잡히진 않는 딱 그 정도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컬러 발라볼까요? 물티슈가 더러워졌어.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남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하늘하늘에 같은 레드는 없다고 다 다른 색깔입니다. 입술 색깔이 점점 착색되고 있던 그쵸? 아까는 완전 아픈 사람 같았는데 입술 색깔이 점점 그쵸? 원래 그냥 이렇게 물티슈로 립스틱 치우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메이크업 티슈를 깜빡해가지고 너무 아파보인거야. 다시 기초를 깔아주고 다시 기초를 깔아주고 여기까지 다음 발라 볼 컬러는 그러면 뭐 바르지? 어 얘가 집에서.. 어 근데 얘도 레드오렌지인데 얘는 같은 비슷한 계열의 레드오렌지 컬러인데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봐주세요. 얘는 맥의 레드로베트 립스틱 7025 댄저러스라는 립스틱이에요. 얘도 그냥 데일리로 바르는 아이템. 연기뛰거나 할때는 아니지만 데일리로 자주 제 힙색이나 핸드백에 제일 자주 들어가는 친구에요. 발라볼게요. 아까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오 얘가 더 오렌지네. 근데 저도 이렇게 다 비교해본건 또 처음이어가지고 이 댄저러스가 이 뭐였지? 비쥬얼집 이 페리페라 친구보다 더 오렌지가 강한 것 같아요. 레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오렌지에 가깝지 않나? 근데 또 오히려 아예 오렌지니까 조금 더 잘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갑자기 좀 점이 나가는 듯 카메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약간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그런 섀도우도 약간 핑크 컬러에 맞게 하고 해가지고 조금 안 어울려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리고 보면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만족하는데요. 이거 산지 한 1년 조금 안된 것 같은데 일본 나갔을 때 1년 넘었나 그러면 하여튼 되게 자주 쓰긴 샀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저 되게 립스틱 되게 귀하게 쓴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이렇게 되더라구요 저는 자꾸.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저만 그럴까요? 얘는 제 데일리템입니다. 맥의 레트로 매트 립스틱 젤 02호 댄저러스입니다. 그럼 지우고 또 다음 거. 원래는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쓰는 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괜찮으세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건데 제 립 제품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도 저한테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이렇게 입술 안 바른 모습을 공개하는 건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이렇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립을 찾아가는 거죠. 얜 지우니까 되게 오렌지 색깔 나왔어. 그쵸?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시 립밤을 발라주고. 무한 반복. 안 바르면 근데. 자기 전에 립밤 안 바르면 잠이 안 와요. 신경 쓰여가지고 건조한 게 신경 쓰여서. 전 그래서 자기 전에 립밤 꼭 무조건 꼭꼭꼭꼭 바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약간 핑크 색깔 도는 거 발라볼까요? 얘도 맥 제품인데. 얘는 맥에 립스틱. 이거 일본어로 적혀있어가지고. 립스틱. 맥그로브. 맥. B19. B19번이고. 맥그로브라는 컬러에요. 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봄웜분들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소문난 립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사실 모르고 사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가지고. 이게 무슨 립일까 하고 검색해봤더니. 봄웜분들한테 되게 찰떡이라고. 조금 유명한 이름난 그런 제품이더라구요.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아싸. 잘 샀다. 이러면서. 발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자주 바르는. 저 경기때도 자주 바르는 립이에요. 제가 하는 메이크업이랑 찰떡인. 그런 립이라고 해야되나. 얘를 베이스로. 얘는 핑크컬러가 많이 들어갔고. 약간 핑크레드라고 해야되나. 약간 핑크레드라고 해야되나. 아까 첫번째 보여드린 미아보다는 덜한데. 약간 오렌지보다는 핑크에 가까운 것 같죠. 아까 전에 오렌지 립을 두개나 발랐더니. 약간 오렌지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약간 핑크. 레드핑크, 핑크레드. 그런 컬러입니다. 얘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색깔을 좋아해서. 그리고 잘 어울린다고 해가지고. 자주 쓰는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괜찮나요? 얘는 맥의 B19번 맹그로브 컬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가진 유일한 워터틴트. 제가 항상 약간 되게 매트하고 약간 그런것만 쓰거든요. 되게 모순이죠. 입술 건조한거 싫어하면서. 그래서 립밤은 자주 바르면서 매트한것만 쓰고. 근데 경기 때 몇시간 동안 화장 고칠 일이 많이 없다보니까. 조금 지속력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터틴트의 그 느낌에 착색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워터틴트를 자주 쓰진 않아요. 근데 얼마전에 또 촉촉한걸 써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구해본 틴트인데요. 일단 치우고 설명드릴게요. 한참 연하 립으로 난리났었던것 같던데. 연하님이 발라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그런 립이라고 하더라구요. 약간 물먹인색깔. 약간 물먹인색깔. 근데 저는 그런 컬러가 별로 안어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주세요. 틴트 이 친구에요.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입생로랑 베르니아레브르 워터스테인 이 친구에요. 5.9mm이구요. 618호 오렌지 컬러인거 라고 했어요. 오렌지에 가까운 컬러인데. 일단 제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알수있다시피 워터틴트인데. 얘도 라인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 말그대로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얘는 통이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지 않나요? 근데 얘도 저는 얼굴을 화장하지 않은 그냥 빛낮이거나 아니면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요즘에는 선크림만 바르고 피비나 파운데이션을 안하거든요. 거의 경기있는 날 제외하고 그래서 피부는 민낯이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입술은 바르기는 발라야겠고 근데 뭔가 쨍한 걸 바르기 부담스러울 때 바르기 딱 좋은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이 친구예요. 왜냐면 딱 봐도 데일리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피부 화장도 안하고 마스크 끼고 그러고 다니니까 엄청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그냥 얘 하나 만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는 제가 그 보조 파우치를 항상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 주희 언니한테 선물받은 입술에 지갑이랑 마스크랑 이거 틴트랑 몸에 뿌리는 거 정도? 그 정도 만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외출한다 싶으면 배터리, 충전기 이 정도? 거의 짐이 줄었습니다. 마스크 덕분인건지 대문인건지 어쨌든 얘는 오렌지, 물먹인 오렌지 컬러 근데 확실히 약간 워터 틴트라 그런지 입술이 조금 통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조금 끈적끈적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이런 끈적끈적함이 싫어가지고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끈적끈적한 약간의 끈적끈적함? 근데 입술 되게 건강해 보인다. 제가 입술 바르고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거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모습을 이렇게 오랫동안 쳐다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되게 즐겁네요. 그럼 지우고 마지막 리브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많아 그쵸? 근데 색깔 다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오렌지도 있고 레드도 있고 핑크도 있고 색깔은 다 다른 겁니다. 얘는 근데 지우니까 되게 레드 같다. 분명히 바를땐 오렌지였는데 지운 거 문대 보니까 되게 레드 같네 그리고 짝색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워터여서 그런지 계속 나오네 다 지워지진 않을 것 같고 파운데이션으로 팡팡팡 팍팍 운댔더니 너무 건조해 또 다시 립밤 립밤을 바르고 아 진짜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질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틴트를 드디어 내 방에 제 인생립이라고 했던 근데 또 이렇게 발랐는데 별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인생립이라고 했던 해인언니가 제 인생립으로 꼽아준 틴트거든요. 이것도 세 통 두 통 다 쓰고 세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 통 아니면 세 통인데 얘는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도대체 저만 이래요. 립스틱 쓰면 모양이 너무 이상해져요. 크레용용식은 듣기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약간 도레드 오렌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페리페라 얘 대신에 페리페라 그 친구를 샀던 거거든요. 레드 오렌지에 가까워서 얘 이름은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반 인텐스 19호 블러드 오렌지입니다. 이름처럼 약간 오렌지기도 있고 블러드 약간 빛빛 오렌지 이런 건가? 약간 레드 오렌지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얘를 얘만 바르진 않고 그 맹그로브라는 친구 아까 그 핑크 핑 컬러 있었잖아요. 게 아니면 저번째 발랐던 미아 핑크 컬러랑 섞어서 바르기 때문에 완전 레드 오렌지처럼 보이기보다는 조금 오묘한 그런 느낌 이 드는 거 같아요. 근데 전 이거 발랐을 때가 헤인언니는 제일 예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경기 때 꼬박꼬박 바르는 립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이게 제일 예쁜가요? 얘는 약간 배드립 제가 발랐던 것들은 거의 다 배드립이고 아까 그 입생로랑 친구 이 워터스테이니친구만 워터틴트 라인 인거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배드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댓글로 저한테 어울리는 립 추천해주세요. 여기 없는 립도 좋고 이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립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 하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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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나 하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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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